자 이번에는 사상 최강의 축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또 어떤 분들이시길래 사상 최강이라는 표현을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. 가창역의 신들이 만났습니다. 누구십니까?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? 휘성씨 그리고 박정현씨 이야 아니 이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신 겁니까? 네 오늘 최초고요. 이 두 분이 오늘 이 무대를 너무나도 기다렸다고 합니다. 네 자 말이 필요 없겠죠? 매혹 장렬 박정현씨 그리고 휘성씨입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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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 주니 응, 시도하지도 않을게요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반갑고요 안 무서우세요? 그냥 밑에만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가 더 무서운데요, 위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내려가서 노래하면 안 될까요? 좋아요, 아주 좋아요 어떤 노래하면서 내려갈까요?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를 제가 소개하면 우리 같이 내려가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보다 고마워 사랑유라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찾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추억을 버리기 너무나 아쉬워 난 너를 기억해 이제 말할게 나의 오래 기다린 난 떠나고 너의 눈에서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두 분 상처만 준다 이제 날 따라서 우회하고 있다는 걸 난 너를 기억해 오케이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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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넌 내 마음은 붙이도 않고 날 네 맘대로 떠나라 넌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맘만 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내 맘까지 외롭다 그런지 나 가기 싫어 내 꿈이 되지 사랑일 거라고 믿고 있어 네 맘이 아닌 걸 알고 있어 더 많은 사랑할 자신 아직까지 난 너의 사랑만큼 남았다고 사랑일 거라고 믿고 있어 더 많은 사랑을 믿고 있어 더 많은 사랑할 자신 없이 더 많은 사랑할 자신이 맘 아픈 갤만은 그리암아 아픈 게 없는 건가 할 수 있어요 이 청신로 배학가에게 위에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아저씨는 따라보내주세요 여기께 배신 남들 내가 판매들 I will slow 불스콜롬레이션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객속에만 봐봐 조명이 꺼진 미래를 본 적은 어려워 음악소리도 문주도 나가보서도 이제는 다 멈추지 못해 정금만이 남아있죠 어루만이 흘려있죠 배우면 문대 옷을 입고 노래하려 춤춘다 붙은 배우를 따라서 밤이 돌아가는 밤 그녀면 목욕에 떠나버리고 무대 밑에 조금만이 남아있죠 조금만이 흘려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개선은 본 적이 있나요 그녀를 참 바쁘게 그녀만 함께 참아도 이제는 다 사라진 게 계속에는 그녀만 함께 참아도 일종적으로 I look so good And I look so good 과거에 강력된 연결과 불러! 내가 울어!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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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죽은 건이 됐대 작가도 많은 날 다짐한 모든 걸 떠나버리고 이제서는 점점 많이 남아있죠 공존 많이 흐르고 있죠 점점 많이 남아있죠 공존 많이 흐르고 있죠